현재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드디어 재선이 되면서 그가 내세웠던 공약이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트럼프는 이전에도 암호화폐를 열렬하게 지지하고 있었고 실제로 그는 추진력이 매우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시바이누는 어떤 양상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오늘은 저와 같이 시바이누의 미래가치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 볼 텐데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힘든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원 트레이더입니다. 현재 시바이누는 조정의 장을 벗어나 상승 랠리에 안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가 재선을 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일종의 기대감으로 단기적인 급등세를 이룬 건데요. 하지만 이런 급격한 변동성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시바이누 예측에 관련된 의견이 여럿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바이누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트럼프는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면서 암호화폐를 전적으로 지지하겠다고 자주 말을 내뱉었었죠. 실제로 그가 당선이 되고 나서 비트코인은 1억을 돌파하였고 다른 대부분의 암호화폐 역시 불장의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도 아시는 세계적인 대부어 일론 머스크 또한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죠. 당장의 뉴스에 트럼프와 머스크를 검색만 해보아도 머스크는 머스타다, 천재다 등등 찬양론이 이어지고 있고 실제로 2500억 베팅을 적중시키는 쾌거를 이루었는데요. 이런 머스크는 자회사인 스페이스X와 테슬라에서 강아지 코인인 도지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채택한 이력이 있습니다. 같은 강아지 코인인 시바이누 역시 이러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내용은 제가 후반부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언급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미대에서는 지금 끝났지만 11월에는 한 가지 더 큰 이벤트가 있죠. 바로 9월에 금리 인하 빅컷 이후 11월에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지 아니면 동결할지에 대해서 의견이 나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하면 정말로 최고 중에 최고겠지만 사실 금리를 인하하든 아니면 동결하든 어떤 결과로 흘러간다고 해도 암호화폐 시장은 계속해서 발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미 금리 인하가 결정나기 이전에도 국가와 기관들은 암호화폐의 가능성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고 현재까지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주식 시장이 가질 수 없는 장점들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는 빠른 거래 속도, 낮은 거래 수수료, 주식 시장에 비해 거래 시간을 구애받지 않는다는 장점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장점을 기반으로 미래 가치를 높게 평가한 기업들은 초기에 몇몇 개의 토큰과 코인에 투자를 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시켰습니다. 비트코인은 최초에 있었던 가장 대중적인 암호화폐였기 때문에 그 인지도와 희소성을 높게 평가한 기업들은 비트코인을 다량으로 채택했고 이더리움 역시 본인만의 높은 호환성을 바탕으로 기술력이 뛰어난 메인넷을 제공해 지금은 90%가 넘는 아이트코인의 대장주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비트코인은 1,300원에서 1억까지 찍는 기업을 토했고 이더리움 역시 300원에서 600만원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지금은 두 코인 모두 조정을 받으면서 자신의 가치를 전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현 시장에 나오는 대부분의 암호화폐들도 이러한 코인 대장주들의 뒤를 이어 사람들의 인지도와 미래가치, 그리고 기술력이 뛰어나다면 수백, 수천을 넘어선 수백만 퍼센트의 급등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미래가치, 기술력, 이런 장점은 당장에 와닿는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좋은 코인이란 내 돈을 늘려주면 좋은 코인이고 내 돈을 깎으면 나쁜 코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금 제가 한 말에 동의를 하실 거예요. 시바이노 코인 역시 우리 돈을 올려줄 훌륭한 코인이고 현재는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역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가치가 올라갈 전망이고 이런 상승장 속에 시바이노 코인 역시 지난 3년간 반납했던 상승분이 이번에 한 번에 터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최소 5천 퍼센트 이상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규 투자자도 늘어나고 고래 거래량도 점차 많아지면서 밈코인 생태계 또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밈코인의 대장주인 강아지 테마 코인들은 더욱더 긍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강아지 테마의 시바이누는 어떤 상황일까요? 시바이누 마케팅 책임자 루시는 트위터에 시바리움은 배포된 계약이 3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라서며 강력한 개발자 활동을 보여줬다 라고 언급하면서 시바이누 블록체인 기반 구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개발자의 활동과 생태계의 성장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밈코인의 재기를 위한 무대가 마련될 수 있음을 시사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P2E 게임 중 하나인 시바 이터니티 또한 개선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바이누 팀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개발은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건히 다질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며 전문가들은 시바이누의 가격을 내년까지 약 400배 정도 증가할 수 있다고 예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중에서도 일론 머스크는 강아지 코인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머스크가 도지 코인을 포함한 강아지 테마 코인들을 얼마나 좋아하고 애착하는지는 코인을 조금만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모두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머스크가 운영하는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일부 품목은 도지 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도지 코인 역시 강아지 테마 코인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도지 코인은 원래 머스크의 사업체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출시된 코인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머스크가 결정을 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시바이누를 포함한 다른 강아지 코인도 어느 순간 머스크의 사업체에서 사용될 수 있게 된다고 하여도 전혀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은 그 코인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죠. 솔라나 기반의 강아지 코인인 마이라 코인 역시 이러한 수혜를 톡톡히 본 코인인데요. 이 코인은 솔라나의 대표가 직접 키우고 있는 강아지를 모티브로 만든 코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대중에게 알려졌을 때 이 코인의 가격은 저점 대비 무려 12,700% 상승했었는데요. 이러한 밈 코인 그 중에서도 특히 강아지 코인은 유명 인사의 말과 행동에 따라서 가격이 정말 시시각각 변하는 경향이 매우 큽니다. 때문에 머스크가 강아지 코인을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건 앞으로의 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호재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기반으로 구축하고 있는 만능 앱 X가 있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가 앞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기관이자 모든 은행을 대체하는 플랫폼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의 금융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전역에 송금 라이선스를 신청한 상태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해당 라이선스를 신청할 때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바이노 같은 아이트코인에게 있어 이러한 암호화폐 결제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볼 수가 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지코인이 스페이스X에서 결제수단으로 채택된 이력이 있는 만큼 이러한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일론 머스크가 본인이 내세운 목표하고 같은 길을 걷는 강아지 테마 코인들 또한 결제수단으로 추가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고 업비트의 이 XXX 코인도 수백배까지 급등하면서 알트코인의 강세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자금을 흡입하면서 마치 21년도에 강했던 장세를 다시 보여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도 강아지 테마 코인들은 정말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토론의 창시자이자 중국의 일론 머스크라고 알려진 저스틴 선 또한 강아지 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직접 만들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썬독이라는 코인은 출시한 후 며칠 만에 100배 상승하는 놀라운 상승률을 보였죠. 솔라나 기반의 강아지 코인인 도구위프엣 또한 저점 대비 무려 98만 퍼센트의 무시무시한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덕분에 도구위프엣은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 대장이자 지난 하반기에는 바이낸스와 미국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연속 상장하면서 저점 대비 200배 성장한 봉크에 이어 밈코인 시장에서 최상위권의 규모를 지니게 되었고 전체 코인 시장 기준으로도 상위권 안에 들어가면서 이전 페페코인이 경험했던 성장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시바이누 같은 경우도 400만 원을 투자해서 1조를 벌었다는 기사를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상승률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비싼 아파트의 이름이 더 펜트하우스 청담입니다. 이곳의 가격은 대략 164억 정도인데요. 이때 시바이누를 4만 원만 투자했으면 100억을 벌었을 것이고 여기에 4만 원 더 추가해서 8만 원 정도만 시바이누에 투자했어도 200억을 벌어서 청담동에 아파트 한 채를 사고 남은 돈 36억을 저축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6억이면 지금 롤스루이스 팬텀이 약 8억이니까 4대를 사서 자녀들에게 선물을 해줘도 몇 억이 남는 정말 돈이라는 게 이렇게 부질없는 것인가 할 정도로 헛웃음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이 먼 나라 이야기도 아니고 당장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것도 몇 년 안 된 최근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코인이라는 것이 제대로 된 종목과 타이밍만 맞게 잡을 수 있다면 말 그대로 인생 역전이라는 것이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닌데요. 이러한 코인들은 현재 우리 눈에 띄지 않게 지금도 조용히 그 몸집을 부풀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몸집을 부풀리고 있는 코인 우리가 아직 눈치치치지 못한 수백, 수천배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투자자분들 중에는 코인으로 투자하시면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고 그로 인해 코인에 투자하시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게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시드머니가 없는데 적은 돈으로도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을 찾으면 좋겠다. 나도 좀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코인으로 돈을 벌기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우리에게 맞는 매매 전략을 세우고 그에 맞는 종목만 선택할 수 있으면 코인으로 수익을 낸다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꿈을 현실로 만들고 싶다면 우리는 그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죠. 이제부터 제가 시드머니가 없는 분들을 위해 그 방법을 공유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유튜브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공개해드리는 내용이니 영상 1분만 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우선 시가총액이 적고 단기간 높은 급등률을 보일 수 있는 코인들은 단연코, 밈코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밈코인들의 대장주는 앞서 말씀드렸듯 강아지 코인이죠. 그런데 이러한 밈코인들 중 코인명 앞에 베이비라고 붙은 코인들이 현재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코인을 투자하시면서 베이비 땡땡 코인이라고 앞에 베이비라는 글자가 적힌 코인을 몇몇 개 보셨을 겁니다. 뭐 베이비 시바이누, 베이비 그룹 같은 코인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베이비가 붙은 코인들은 약간 부모 코인의 자식 같은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이비 시바이누의 대표는 시바이누 코인이고 베이비 그룹의 대표는 그룹 코인이죠.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베이비가 들어간 코인들은 초기 부모 코인들의 엄청난 상승세를 이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건데요. 대표적인 예시로 페페 코인이 급등을 이루었을 때 베이비 페페 코인은 저점 대비 3만 6천 퍼센트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페페는 강아지 코인이 아니지만 사실 우리는 돈만 벌 수 있다면 강아지든, 개구리든, 사슴이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고양이 코인 중 하나인 베이비 케이트 코인 역시 부모 코인의 상승률을 아주 잘 따라갔는데요. 이 코인은 단 3일 만에 저점 대비 1만 4천 5백 퍼센트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또 다른 베이비 코인 중 베이비 지크라는 코인이 있는데 이 코인도 저점 대비 무려 2만 8천 퍼센트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또 밈 코인의 1인자인 도지 코인이 상승을 할 때 베이비 도지 코인도 상장을 이루었죠. 이처럼 부모 코인이 급등할 때 베이비 코인이 후속으로 폭발적인 상승을 했던 사례는 여럿 있고 또 일반적인 거래소에는 거래가 불가능한 베이비 코인이라도 도지 코인이 상승을 할 때 베이비 도지가 상장되었던 것처럼 이후에도 거래가 가능하게끔 조정이 되는 경우도 있죠. 이처럼 코인 시장에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고 지금도 그 기회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은 대체 뭐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향후 수십, 수백 배를 넘어 수천배 급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코인의 정보를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선의로 이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정보를 못 믿으시겠다면 뒤로 가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선택권을 드리는 것이고 이 기회를 잡을지 안 잡을지는 오로지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몫이니까요. 대신 저는 채널을 키우고 싶은 목적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코인은 베이비 네이로 코인입니다. 모티브가 되는 네이로 코인은 24년도 하반기에 성장했고 상장 직후 2400% 급등하는 놀라운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베이비 네이로 또한 부모 코인에게 버금가도록 놀라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코인 역시 저점 대비 약 3000%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신고점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부모 코인되는 네이로 코인은 이더리움에서 파생된 코인이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이더리움에 관련된 소식을 주의깊게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코인은 베이비 봉크입니다. 역시나 부모 코인은 봉크 코인인데요. 23년 하반기에 상장된 봉크 코인은 토큰의 50%를 솔라나 커뮤니티에 에어드랍하며 등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강력한 커뮤니티 사용자 기반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고 솔라나의 구원투수로 등장한 봉크 코인은 출시 이후 첫 달에 2500% 상승하는 상당한 가격 상승을 경험했죠. 베이비 봉크 또한 이러한 수혜를 이후에 톡톡히 볼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현재 가격이 매수할 수 있는 매력적인 가격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면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장력이 높은 밈 코인들이 여럿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전문가들이 가장 성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코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성장력은 몇백배로 추정하고 있고 그 이후 시장의 상황만 잘 받쳐준다면 몇천백까지 급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코인인데요. 국내 뉴스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아 몇몇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만 조용히 담고 있었던 코인인데 저도 한동안 말을 아꼈던 코인이지만 이 코인이 바로 오늘의 메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 코인의 가격은 24시간 기준 630% 올라간 상황이고 수급세가 몰리기 시작하면서 더욱더 가격 상승 랠리를 촉발시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코인인데요. 사실상 지금이 저점 매수의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이 정도 코인이라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단돈 5천원, 1만원 정도는 미래를 위해 충분히 투자할 만한 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일론 머스크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기술력 또한 지녔기 때문에 차후에 머스크가 테슬라나 스페이스X 같은 사업체의 결제수단으로 도입할 가능성도 높고 코인 시장의 상황만 잘 받쳐준다면 최대 수백에서 수천백까지 대폭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해당 코인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가오는 2025년에 맞춰 코인 흥행 시대가 찾아온 만큼 해당 코인의 정보를 모두에게 공유하고자 하는데요. 단, 영상에서는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보시면서 수익을 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절대로 종목을 빌미로 금전 요구를 하거나 멤버십 가입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려방 업자들이 해당 정보를 돈 주고 팔아먹는다는 제보를 너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만 코인명을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시바이누 코인, 도지코인을 넘어서 무려 수백, 수천배 이상의 성장력을 예상하는 코인명 공유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죠. 010-8320-2240 위 번호로 유려방과 업자들을 걸러내기 위해 그리고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시바2라고 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업자들을 제외한 모든 분들께 코인명이 포함된 비공개 영상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잘 안보이실 수가 있으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화면에 보이는 010-8320-2240 위 번호로 시바2라고 보내주시면 코인명과 거래소가 있는 비공개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이 추워지고 있으니까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가오는 아이트코인 강세장에 맞춰서 많은 수익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